이번 시간에는 생성자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한번 보시죠.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에 data2.txt, data.txt라고 하는 데이터를 인스턴스에 주입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넣게 되면 아예 인스턴스가 안 만들어집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주입하는 이 값은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것을 인스턴스로 만들 때 필수적인 정보를 강제하는 거예요. 누가요? 인스턴스를, 저 클래스를 설계한 사람이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우리한테 강제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? 프린트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이런 메소드들을 사용할 때는 딜리미터 값이 꼭 미리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깜빡할 수 있단 말이죠. 강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. 그럼 우리도 파일 라이터처럼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반드시 필요한 값을 강제해보자고요. 자, 해봅시다.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. 여기 있는 프린트는 이렇게 되고 사용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. 자, 그럼 어떻게 하냐? 생성자, 영어로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면 됩니다. 컨스트럭터는 이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예요.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 초기화, 초기 작업들을 그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해보면 알아요. publicPrint 이렇게 하고요. stringDelimeter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? 프린트라는 클래스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프린트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 입력 값이, 그 메소드의 파라미터의 값이 돼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이 생성자 안에서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메소드를 호출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작업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 생성자의 delimiter라는 매개변수로 들어온 이 인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의 값으로 세팅해줘야죠.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. underbar delimiter로 자, 선물입니다. 리팩터로 가보시면 rename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전체 그 코드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. 자, 그럼 해볼까요? 자, 여기서 underbar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? 이 프린트라는 이 프린트라는 클래스가 인스턴스 화될 때 이 인자가 이 어... 매개변수의 값이 돼서 얘가 되고요. 그리고 얜 누구예요? 얘잖아요? 그럼 얘는 A라는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고 B라는 메소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 있는 underbar delimiter를 제가 다시 delimiter로 바꿔볼게요. 이렇게 자, 이렇게 되면은 이상해요. 뭐가 이상하냐면 delimiter가 얘인데 이름이 같지 않아요? 그럼 이렇게 되면 요 그 매개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. 이상하죠? 그죠? 결과가 값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요 앞에다가 여러분이 this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요 this라는 키워드는 현재 이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. 그래서 요 프린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자, 요 p1의 내부에서의 this는 저 p1인 거예요. p2의 내부에서의 this는 저 p2인 거예요. 그게 바로 this입니다. 자, 우리 실험 삼아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public test 입력 값은 프린트 a 너무 이름 성의 없네요. target 그리고 target 과 this가 같으냐 라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. 자, 여기서 제가 p1 자, 끝에서 할까요? p1.test p1 p2.test p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자, 테스트에 p1의 값이 들어갑니다. 이 테스트에 target이 이제 뭐예요? p1이죠. 그 것과 이 this가 같으냐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true, true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만약에 제가 얘를 얘는 p2, 얘는 p1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보시는 것처럼 false, false가 떨어집니다. 즉, this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가 만들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까지 했고요. 자, 정리해봅시다.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 꼭 처리해야 되는 초기화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그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생성자를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거예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거 어렵고 복잡한 얘기 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로 자기가 이해한 걸 설명을 쭉 해보세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보고 토론해 보십시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정리하면서 이 끝에 있는 이 테스트 코드는 좀 거슬리니까요. 제가 그냥 지워버립시다. 끝!